다크 소울 3 국민 남동생님 고마워요. 국민 남동생 다크 소울 3. 다크 소울 3 여러분들 대박. 다크 소울 3가 난 뭔 게임인지 모르거든요. 근데 지난번에 게임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크 소울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스팀 세일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스팀 세일 끝나기 45초 전에 다크 소울 3 골드 에디션을 일단 냅다 질러 버렸다냥 버렸다냥 질러 버렸다. 다크 소울 뭔지 몰라. 다크 소울 노래를 불러가지고 일단은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. 이거는 운명이다. 언젠가는 뭐 이렇게 제품들이 빨리 올라가냐. 뭔 게임이길래 세일 끝나기 40단 냅다 질러 버렸다냥 질러 버렸다냥 저인지 몰라. 다크 소울 뭐야 이거. 다크 소울 뭐야 이거. 뭐야. 우리가 인간은 그거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. 이거는 운명이다. 언젠가는 하아. 잘 못했어요. 진짜 잘 못했어요. 진짜 잘 못했어요. 진짜 잘 못했어요. 진짜 잘 못했어요. 문 열어. 뭐야 이거. 아니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뭐야 이거. 오 문 열어. 문 열어. 문 열어. athletics 질러고요. 코드 어떻게 해요? 우리 파티 같은 거 어떻게 해요? 제가 들어가서 파티 초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코드의 아이디 알려줄게요 가브리엘 나랑 치주 저는 치주 하시는 거 맞죠? 머미가 맞나요? 저 세드 더미입니다 아 더미구나 더미 네네네 세드 머미요? 뭐야 저게 네 아이디라고? 아니 게임상도 이게 배로나서 게임상도가 안 쳐줘 아니 세범 넘버 1팬 뭐야 아니 뭐야 그게 저 이 악물고 저 어떻게든 큐마추려고 오는 거고 금방지게 자기야 본문을 잊고 말이야 어? 어허 쓰레쉬 그렇게 딸피 잡고 싶어 미치는 티 내면 안 된다니까 깜짝 놀랬죠? 우리 쓰레쉬도 깜짝 놀랬죠? 왜 가만히 있어 각병은 무조건 필수죠 각병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혐경이야 혐경 요즘에 내가 끼면 혐경이야 좀 귀여운 거 같기도 하네 내가 원래 좀 귀엽긴 하지 지팅을 보지 않는 세범주 그녀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단 말인가 한자님도 16개여거든요 고맙다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솔직히 이거 내가 이겼다 솔직히 이거 내가 이겼는데 이걸로 이걸로 탈게요 아 뭐야 아 팀을 나눠서 경쟁하는 거구나 모래주머니 아니에요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네 Huh La bị 또 js teaches 여기서 뭐야, 끝났어. 너무 웃겨. 나보다 못하는 저거 누구야. 그쪽에서 오더를 내려주고 이제 그걸 이제 아바타를 할 거예요. 오더는 초홍이고 아마 제가 이제 약간 멘탈 그거 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막상 그 기회와 판단은 초홍님이 아닌 소풍님이나 옥장님이나 이제 나머지 그 한 명이 되게 묘한 판단을 하나 갖고 올 것 같아요. 어, 네. 뭐야, 봐봐야 될까요? 확인할게요. 파카소스의 일로웨이 그거 해볼까? 이해놓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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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